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당을 위해서 희생할 의지가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당대표 출마하셔서 백과정명식으로 당의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보자.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확실한 흥행카드 아닙니까? 아무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는데도 본인은 마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백서 TF의 장인 조정훈 의원의 출마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TF가 계속 얼룩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 당대표 출마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백서 TF는 끝까지 하겠다. 이건 외풍이 없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대표 선가 안 나가겠습니다 하든지. 천목회에서 주장해서 TF 위원장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여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조정훈 위원장을 겨냥한 김재섭 당선인의 비판이 저게 오늘 아침 상황이고. 그 이후에 조정훈 위원장, 조정훈 위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당대표 출마 안 한다. 절대 특정인 특정 세력.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송구하다. 총선백서 특별위원장은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약간 분위기가 저 이현정 위원님. 당대표 출마 안 한다는 걸 떠밀려서 하게 된 셈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아니, 그 입장을 왜 이제서야 내죠? 저는 정말 참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이런 직책을 맡으면 본인이 당연히 출마 안 하는 게 사실인데 그동안 계속 출마한다는 것들을 풍겨왔지 않습니까? 각종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 등등해서 계속 이야기해 오다가 이제 본인이 전국적 인물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서야 출마하지 않겠다? 이미 이 백서 문제는 이미 다 오염이 돼버렸고 이미 다 이 백서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은 결국 조종원이라는 이 이름 세자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거죠. 아마 조종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소비계 성과를 달성했을 겁니다. 거의 한동훈급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며칠 동안 벌써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누릴 것 다 누렸고 이제 이제 더 이상 누릴 게 없으니 이제서야 당대표 불출마 선언한다? 이거야말로 철저한 기회주의 아닌가요? 본인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풍기면서 출마할 듯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논란이 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쓸모없게 되니까 이제서야 불출마한다? 저는 정말 정치인으로 처진으로서 굉장히 부족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비판, 언론의 비판을 충분히 활용하다가 나중에 당대표 출마를 안 하는 것도 자기 정치다. 이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짧고 분명하시네요. 그간 그런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조정훈 위원장을 향해서 백설을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사퇴 요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500표 차이로 가까스로 이기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수도권에서 뛰었던 후보들의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한 번만이라도 내 지역구에 와달라고 마지막까지 얼마나 중앙당에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만한 어찌 보면 혜택을 받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당선되는데 저기가 있었다면 지금 어떠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백서를 쓴다는 이유로 각 조직위원장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그만둬야죠. 빨리 이 논란을 불식시키고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책임지고 빨리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오는데 걸림돌이 제거이 되도록 해야죠. 박상수 변호사도 저희 뉴스탑댄 출원 많이 해서 선수로 뛸 거면 심판 관둬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김재섭 당선인은 정치적 오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백서가 지금 전혀 숨탄치 못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걸림돌이 제거되도록 해야 된다. 강지연 변호사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잘 아실 테니까 실제로 당대표는 조정훈 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당대표 일단 접고. 그리고 백서 부분은 내가 꼭 놓지 않고 이끌어가겠다. 이게 본인의 소명의식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자기 정치인지 그게 또 오늘 입장문 통해서 분분하거든요. 저는 완전히 자기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를 나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에 재선을 했지만 사실은 초선 때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대전환이라는 당으로서 거기에 당대표를 할 수 있다가 민주당에서는 공천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보이니까.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왔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들어와서는 총선 과정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어떠한 한동훈 책임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 중심에 조정훈 당선인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분이 전당대회에 나설 의향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총선 백서 TF 단장을 맡으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 정치를 했고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의원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전국뉴스에 많이 나와본 것. 본인이 정치 시작하고 아마 저는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하셨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만들고 계시는 백서도 이제는 완전히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우리 뉴스탑10에서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는 백서 TF 위원장도 사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 강전에 두 분께서 조정훈 위원장에 대한 조정훈 위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셔서 제가 뭐 굳이 반론 차원은 아니지만 조정훈 위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당대표 출마 안 하고 조정훈 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총선의 책임이 누구 한쪽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전 위원장만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있고 다 있다 그 팩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팩트니까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제가 조 위원장의 입장을 대신 전하는 걸로 약간 두 분의 말씀의 반론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간 일단 이렇고요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백서에서 누군가를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전당대회 출마 명분만 만들어준 거 아니냐는 해석들이 참 많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저와 같이 여론조사를 좀 보실까요? 차기 대권 투자 적합도 국민의힘 지휘 측에서 한동훈 68.1, 오세훈 8.4, 홍준표 7.4, 안철수 5.3. 단순히 봐도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이 정도면 당권도 그렇고 향후 대권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만 한동훈 대세론이 차츰 형성되고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이 상황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그 지분의 반은 홍준표 시장하고 조정훈 위원장이 반씩 나눌 정도로 실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효과를 만들어낸 데는 두 분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말씀하시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정치적 발언이나 행보를 할 수가 없었죠.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입장에 취해졌었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이 계속 호출을 했고 또 백서 편찬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부각되면서 오히려 그런 무슨 대안이 있느냐라는 당내 여론 또 보수 지지층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도 이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 후보들이 당권 내지 대권까지 보는 적극적인 행보나 발언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유승민 의원 정도만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고 나머지 유력 후보들은 당장의 어떤 정당대회 행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전대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한동훈 대세론에 계속 힘이 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는 조금 먼 얘기라고 하면 또 다른 여론조사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러면 차기 당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누굴 선호할까요? 한동훈 62, 나경원 10, 안철수 6, 유승민 5, 강진아 변호사님. 대권, 당권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금 이거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 봤을 때 지금 당대표로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내용 안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사람들을 때릴수록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최근에 SNS 글을 한 번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별다른 말이 없고 그리고 공식적인 행보라고 할 것도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7월 말, 8월 초 정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아마도 그 사이에 큰 변수가 있을 것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당대표로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여론조사 대권, 당권 다 지금 목격단만 나오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주변에서는 80, 90%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여러 판단의 참고 자료를 하겠죠. 당권 60위, 나경원 10, 안철수 6, 유승민 5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아까 조기현 변호사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홍준표 시장도 조정은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 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만 높여진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니까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심지어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총선 참패해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또 하겠다?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더 이상 당의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TVC인가 대구방송 인터뷰를 보니까요. 한동훈이 또 당대표를 맡으면 이 당은 해체해버려야 된다. 한동훈을 찍어주는 당원들은 대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거냐. 찍어주는 당원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절체절명의 이 순간 아닙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당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동훈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구해야죠.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린 결론이 홍준표 시장이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쫄보더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쭉 설명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이현정 의원님. 신지혜 전 의원 얘기는 아예 한동훈 전 위원장, 홍준표 시장 이렇게 비판할 거면 아예 당대표 나와라. 이런 말을 주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께서 이제 어떤 한 위원장에 대한 비판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너무 지속적이고 너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편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과연 집권 여당의 총선이 한동훈 위원장 혼자 다 치르는 겁니까? 그런 정도면 본인 지난 대선에 나오셔서 얼마를 얻으셨나요?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거의 반 정도를 얻으셨을 겁니다. 그럼 그 당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본인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 안 주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어떤 과거를 보면 본인의 과거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비판하는 것이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비판하실 거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이 당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냥 대구시장 버리고 나가서 내가 당을 살리겠다. 이렇게 당원의 어떤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선택은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어떤 한동훈 위원장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하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선거가 어떻게 당시에 비대위원장 혼자 책임으로 다 치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일체 이야기하는 게 있죠. 결국은 대통령실의 책임 문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홍중표 시장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을 사고. 그러면 정작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 나와서 당선되면 본인 탈당하실 건가요? 아마 지금 말로 보면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의원님. 이건 정말 가정의 가정이며 합니다만 홍시장이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규정에서는 무리는 아닌 거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홍시장 하시면서도 나올 수 있을 거며,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고 본인 뜻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고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시장이요, 송치훈 부의장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여러 차례 공격하면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썼다 지운 글들도 꽤 많아서 아마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도 했고 참패에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1번뻔하게 나왔다. 이 글은 삭제됐고 여전히 이런 글도 있고 썼다 지우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도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질투심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아까 2022년 선거도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끌었던 게 2018년 지방선거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이겼던 선거였거든요. 그때 기억하는 것이, 그때 기사도 나왔던 게 당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한다 이거였거든요. 홍준표 시장의 인기가 워낙, 그 당시 당대표의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지원 유세를 다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선거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 이번 24년 총선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당시 홍준표 당시 대표는 지원 유세를 거부당했고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기저기서 다 와달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똑같이 패배를 했는데 자신은 그 이후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큰 타격을 받았고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뭔가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질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신지호 전의 나와라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유지하면 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최고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아마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도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너무 많이 키워줘서 이제는 저는 한 전 위원장의 아까 지지율을 보니까 7분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7분 능선이요? 이미 60%가 넘어갔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불출마를 해버릴 경우 마치 간보는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홍준표 시장이 앞장서서 만들어줬다. 그런데 간보는 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하면 본인은 어떤 판단을 하든 그거야. 그런데 지지율이 너무 올라가버렸으니까 빨리 불출마나 입장 정리를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버렸으니 이제는 안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지난 주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에 본인 SNS에 해외 직구와 관련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현안에 대해서 공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본격 차별화를 나서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전에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에 정책 관련 얘기를 했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위원장이자 제1호 택배사원 한동훈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서 저출생의 대응 공약을 동료신 여러분께 배달하고 오자 찾아왔습니다. 제가 전직이 머무고자 하는 것은 이민과 저출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외 직구를 막은 취지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정책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 내용이 많이 주말 사이에 회자가 됐으니까 한 전 위원장의 속내를 먼저 분석해보고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재현의 변호사님. 주제는 해외 직구 이거 마치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경제 현안을 선택한 거 아니냐. 한 여권 경계자는 이런 얘기를 한 언론에 한 모양이에요. 지금까지는 비판에 대한 리액션만 하다가 액션을 시작했다. 이게 복귀 신호탄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시간을 역순으로 갔을 때 전당대회가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7월 말 정도 유력하면 그 전부터 이제 복귀 수술을 밟는 거 아니냐. 강재현 변호사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마 한 6월 20일 정도에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위원장도 어쨌든 어떠한 행보들을 보인 이후에 당대표로서 등록을 해야 그동안에 본인이 어떤 총선 참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직구 금지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은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구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께서 어떠한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보다 훨씬 싸게 파는 물건들을 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누구나 돈이 많고 한국에서도 싸게 팔고 있다면 그냥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살 것입니다. 직구를 하게 되는 이유들 이런 것이 바로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직구는 사실은 또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어떠한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좀 보여줬었던 젊고 스마트한 이미지와도 좀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에 이 KC 부분에 대해서 본인 SNS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글을 썼다는 것은 향후에도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전당대회라든지 본인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첫 걸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마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등판을 기정사실화했을 경우 역순으로 봤을 때 전당대회가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유력하다면 한 달 전에는 후보 등록 마감해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5월 18일이니까 한 달 전부터 슬슬 몸을 푸는 거 아니냐. 최근 여론의 흐름도 한동훈 전 위원장 소환 쪽에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권 해석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응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본인이 주도하는 액션을 시도한 게 복귀 신호탄 아니냐.